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너무나 좀 식상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월간조선이 가장 월간조선 5월호 일간지에 비해서 이제 월간조선은 조금 느리지만 훨씬 심층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월간조선은 또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월간지고 여기에 남욱 씨가 여러분들 인터뷰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2011년과 2014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엮어서 이재명 대장동 몸통을 덮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20대부터 시작해서 신문기자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학위를 마친 다음에 연구직으로 여러분들 일을 시작했으니까 젊은 날에 그 소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골격이라는 토대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직장 상사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직장 초년의 사수와 직장에서 몇 년간 트레이닝 받는 과정이 평생 동안 그 양반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의 토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고 이제 생활했거든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도 기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는 달리 여기 대장동 개발비리가 터지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 인간 군상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그런 행동 은행 이런 걸 굉장히 관찰을 재미있게 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이 대장동 개발비리에는 주인공인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등장하고 그의 첫 건인 전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정진상 씨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던 김용 씨 대장동 사업을 직접 주물렀던 김만배 씨 김만배 씨에게 돈을 전달했던 유동규 씨 그다음에 본인이 1등이어야 되는데 2등으로 밀린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쫙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캐릭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서강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분인데 이 남욱 변호사는 제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가 하니까 김만배 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초기부터 남욱 씨는 이 사업이 좀 무리한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사람을 등급을 나누면 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욱 씨가 그러니까 이 남욱 씨가 하는 이야기 정언은 상당히 이렇게 제가 신뢰를 두고 그동안 지켜봐왔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김만배 씨는 끝까지 입을 안 열지 않을 겁니다 정진상 씨나 김용 씨와 그 사람들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인물들이 남욱 씨라는 거죠 그리고 남욱 씨는 사업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사업 차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자금도 가장 많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장동 개발 사업이 남욱 씨가 주도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으로 했으면 그렇게 그에게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가 안 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업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남욱 씨가 추구했던 것과 좀 다른 거죠 돈이 많이 남아야 그 중에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주민들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피해를 입히는 그야말로 강제 수용 헐값으로 강제 수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400무슨 몇십억이 누구 거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저는 어디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하니까 토지라는 조상 대대로 가져왔던 그 이런 농토라는 것을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 수용을 한 겁니다 강제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헐값으로 그냥 빼앗아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느냐는 부분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제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볼 때 접근 방식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분들하고 좀 달리 글을 쓰고 공부를 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면면이 이어지 오는 관과 민의 간결한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관이 민을 수탈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소개했지만 제가 외국계 여러분들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주재원으로 활동할 때 외작의 기업에서 세금을 여러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하는 걸 보고 영국 친구가 묻더래요 아니 세금을 그냥 그냥 내면 되지 다 나라에 좋은 건데 그게 아마 영국이 눈에 새롭게 보였던 마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제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는 거 아니까 영국 사람들은 국가가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마 역사적인 축적이 돼 있을 거고 우리는 항상 민간을 관이 수탈하는 역사를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외작의 기업에 해외 주재원을 했던 분이 저한테 그때 자기가 크게 깨우쳤대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보는 거하고 자기가 세금을 보는 게 너무나 다르더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에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그 부분이 몸에 배여 있는 것을 본인 느꼈다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그분만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이 공감을 하실 거거든요 남욱 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욱 씨가 처음에 여러분들 주장했던 것은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을 쓰지 말고 환지 방식을 하자 그래야 무리한 일이 안 된다 여러분 수용 방식을 환지 방식을 했으면 1조 정도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건데 그것을 강제 수용 방식 하면서 여러분들 한 4 5천억 정도만 돌아간 겁니다 나머지 차익에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관이 민을 수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민간에게 토지를 이런 가진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돈을 강제 수용권을 여러분 이용해 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끌어다가 민간 업장에게 주고 그중에 일부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조나 지금이나 정도만 좀 다르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는 겁니다 항상 관은 정치 권력이란 것은 민간을 어떻게 하면 수탈할까 약탈할까 여러분 문정권 하에서 그 여러분들의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 그 노후의 여러분들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이런 6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 수탈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라는 것은 민간을 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권력만 잡으면 그냥 관이 민을 어떻게 하면 뭡니까 빼앗기 위해 가지고 혼취를 내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사또가 이런 불러가 여러분들 때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때릴 수는 없으니까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겁니다 이번 월간 조선의 인터뷰 보면서도 마음이 참 짠했던 것은 대장동 일대의 여러분들 수용당한 그 농민들은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였을 거라는 이야기야 그 땅이라는 것은 전부였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가의 이름 시장가격이 2분의 1 200만 원에 다 여러분들 그냥 강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4 5천억 정도의 막대한 뭡니까 개발이익이 챙겼게 된 거고 그걸 긴 만배 일당이 취하게 된 거고 그 가운데 일부를 뭡니까 리베이트로 받은 그런 사건인 겁니다 제 눈에는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논평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건 위주로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문제를 보고 참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바뀐 게 없을까 정부는 4.15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관위가 황교안 씨하고 민경욱 씨하고 저를 사전투표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걸 보면서 또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쩌면 이 나라는 조선조나 지금이나 책임을 받아 이런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간을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런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수사 대상으로 사물려고 저렇게 날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조선조에 비해서 외관이 여러분들 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형 그냥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겁난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돈을 빼앗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조세를 거두고 법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뭐죠 준조세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여러분 보셨지만 건강보험료 최저치하고 여러분 최고치가 700배 정도 차이가 났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이런 큰 폭의 차이지 않습니까 약탈하고 수탈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을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체제고 이제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가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많이 빼앗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이 내용이 이번에 여러분들 월간조선에 이 오후로에 여러분들 월간조선을 요즘에는 많이 안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후원하는 의미에서 구입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남욱 시기 방식은 제가 계속해서 환지 방식을 고수하니까 2014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명분으로 저를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도권이 김만배 씨않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정진상은 모두 뭔가 하니까 헐값으로 이런 토지를 빼앗는 강제 수용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남욱 씨가 사람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구나 바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도권을 빼앗은 거죠 그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김만배라는 사람은 기자 출신인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깨웠기 때문에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입니다 수단이 좋기 때문에 뭡니까 특정인의 이런 정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권순일이 하고 여러분들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후 수용 방식을 추진하는 김만배가 정권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업은 수용 방식이 됐는데 강제 수용 방식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은 시장가의 절반 정도인 평당 200만 원대의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헐값을 그냥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 1805억 원을 모두 권재당으로 잡긴 했지만 300억 정도를 갚지 못했습니다 김만배에게 대출금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빚더미의 안전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빼앗아 버린 겁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에 원주민들에게 지급할 토지 보상 비용은 1조 원대에 추진했지만 수용 방식이 바뀌면 실제로는 6100억 정도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이런 뭡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의 남은 액수하고 비슷한 거죠 한 4천억 정도를 토지 소유자들 함께 주어져야 될 돈을 그냥 가져가서 자기들께 나눠버리고 그냥 리베이트 받아 먹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수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좀 덜 수탈당하지만 위쪽은 뭡니까 완벽한 수탈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참 잘 이렇게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해가지고 공영 방식으로 했으면 토지개발공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다 먹었을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그냥 원주민 거를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라피스님이 아주 멋진 말씀하시네요 긴만배는 사람 좋아 보이던데 원로 기자님들은 의문스럽고 제대로 지지하고 기사 남긴 건 없습니다 젊은 기자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주문할 줄 알았다면 친하게 지낼 걸 하더군요 사실은 확인해봐야겠지만 어디 들으신 내용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를 볼 때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대장동 개발에서 누가 얼마를 먹었고 대장동 일당들을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에만 주목하지만 이번에 남욱 변호사의 솔직 담백한 그런 환지 방식이 아니고 강제 수용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원주민들에게 1조 원대의 토지가가 여러분들 풀어져야 되는데 6100억 정도로 마무리됐다 4900억 정도를 누군가 먹은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800억을 먹었고 나머지는 뭐죠 그거를 대장동 일당들이 먹고 그중에 400여 원 정도를 이재명 측이 먹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원로 경제사학자분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특성이라는 것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가지고 잠시 동안은 용수철을 눌러서 그 본능을 억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냥 용수철을 놓치는 순간 억누르는 데는 오랜 시간과 힘이 필요하지만 노력이 필요하지만 원래 상태로 그 민족의 본성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거가 순식간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낙성대학파를 만드신 한 원로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가슴에 새겼죠 민족의 원형이나 민족의 본성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무슨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억제할 수 있겠지만 순식간에 뭡니까 그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는 공짜 점심 각종 여러분들 사고 사건에 대해서 뭐죠 관으로부터 많은 여러분들 자원을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무자비한 여러분들 세금 징수 상속세 정려세 공짜 이름 정책들 이게 본래 한국인들의 원형인 겁니다 그걸 이제 산업화 근대하면서 잘 살아봅시다 청소 좀 합시다 뭐 이러면서 뭐죠 잠시 이 스프링을 여러분들 누르는 것처럼 잠시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냥 손에 넣는 순간 뭡니까 순식간에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살림이 좀 고단해지게 되면 일본과는 다를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남한께 폐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신적 유산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이러면 가져가는 것이 일상화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